집을 만들어요 사람 몸에 집을 만들기 때문에 주 귀신은 뭐 새끼더라도 다른 귀신들을 끌어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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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들여서 이 집 자체가 커져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전 시간에 선생님께서 귀접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영상을 제가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기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 사람들이 왜냐면 현실보다는 맞아 나도 들었어 한 2만배 정도 황홀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오히려 기적을 하면 사람이 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 또 기적이다 하고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은 건 있어요 이래도 되나요? 물론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네 그니까 왜냐면 귀접을 하면서 내 몸의 양기를 뽑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좋은 기운들을 그 귀신 자체랑 귀접을 하면서 뽑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사람도 잠찰이 하다 보면은 기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이세요? 죽을 수도 있다고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기가 뺏기는 거잖아 사람 자체가 기가 뺏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접을 오랫동안 겪고 겪고 겪다 보면은 내 남아있는 기운이 어떻겠어 기가 다 빠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랑 일심동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귀신이랑 거진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처음에는 이 반응 자체가 기분이 더럽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뭐 자세나 내가 원하는 채위나 뭐 아니면 진짜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귀저에 빠져드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할 때쯤이면 사람이 몸이 새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반 빙의가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잘못되게 말해서 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때 되면은 테마를 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테마를 해야 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만들어요 사람 몸에 집을 만들기 때문에 주 귀신은 뭐 새끼더라도 다른 귀신들을 끌어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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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들여서 이 집 자체가 커져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문제가 되죠 진짜로 생생하게 내가 누워서 가위 눌렸다 그러잖아요 가위 눌린 상태에서 만져지는 느낌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귀신 손 닿은 느낌 자체는 되게 싸해요 근데 귀접이 황홀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은 그 싸한 게 따뜻하고 온화하게까지 느껴졌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댓글 같아 보면 대박이에요 귀신이 이쁘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귀신은 어떤 모습이든 내 앞에 변할 수는 있어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근데 저도 솔직히 그런 사람들에 공감이 좀 되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진짜 외로웠으면 귀접을 이제 아니야 꼭 외로운 사람들만 귀접하지 않아 아 그래요? 네 이건 나한테도 해당할 수 있는 거고 본인한테도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꿀팁 같은 거 없네요? 거부할 수 있는 꿀팁?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 손이 들으면 에잇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집을 이사를 잘못 갔을 경우에도 뭐 귀접을 걸릴 수 있는 거고 정말 거기 지방령이 새끼야 그러면은 귀접에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내가 어디 잘못된 상무원부정이 탔어 상갓집을 잘못 갔다 왔어 그러면서 귀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문이 열리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어디서 귀접을 겪을지는 모른다는 거야 저도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언젠가는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귀접을 이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반응을 예상해 보시겠어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